비흉중장기병 약간 설양기병에 철갑이 익힌 것 같죠? 흉노는 딱 두꺼운 털갑옷에 안에 받쳐 철갑을 받쳐 입긴 했나? 강족입니다 또 흉노하고 또 다른 느낌 그 다음에 흉노 궁기병 얘들은 창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아까 강족은 구겸도를 가지고 있고 흉노는 약간 진짜 어우 흉노는 앞에 장식 말장식도 돼있네 이렇게 네네 그러네요 자 갑니다 자 원거리 원거리 한번 돌려볼게요 흐흐흐흐 자 이렇게 돌면서 합니다 오오 88올림픽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쓰읍 아 뭔가 조금 약간 88올림픽인데 흐흐흐흫 아 너무 옛날인가? 이게 원거리 저항이 50%가 있어가지고 저 국명들 하기 상대.. 오우C ligne 얘들 가면서 아 의도한게 아니에요 저 진짜 ㄹㄹㄹㅇ 오, 죽는다 으흐흐 비어 뒤로 빠지고 내가 됐다 망설이 된거야 자, 다 썼으니까 얘들도 돌격합니다 와 다 극병대라가지고 이씨 아, 다 극병대라가지고 심장을 도려내 주마 심장을 돌여내 주마 아 다 밀려 정 3호들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장수뽕이 없어가지고 막 다 밀리네 기병대 급병대형 있어가지고 아 다 처발린다 다 처발린다 정의 국병이라 아씨 밀리지도 않아 옆에서 우렸는데도 창병을 기병으로 둘러싸봤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병들이 이래서 올기병 안좋아요 하필 정의 국병대라 안 돼 아군이 도망친다 안 돼 설교 전속 전진하라 계속 전진하라 계속 전진하라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주목 어서 움직여 준비 완료 더 빨리 아아 아아 국병대 이씨 무서워 이 국병대 이 극병대가 이거 너무 무섭죠 애들 잘 잘만 박으면 이렇게 없어지는데 아아 좀 컨트롤에 신경을 좀 쓸 걸 그랬어요 너무 대충 박았네 아직 남..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후속부대가 있다구요 아아 원가놈한테 갈리는 이 백마의전의 기본이랄까 원가놈한테 갈리는 이 백마의전의 기본이랄까 너무 전투대충 했네 아 이 컨트롤을 조금 더 신경쓸걸 너무 기봉뿅에 취했어 아니 그래도 이 창병대 뭐야 창병대 상대하는 치고는 올기병으로 양호한 플레이인데 이 정도면 는 아니네요 양호한 플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졌습니다